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한 분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몇살인지도 얘기해주세요 몇살? 네 저는 19살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웅지입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19살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수원입니다 몇살이라고요? 21살 21살이 많아보이는 듯한 느낌을 네 지금 되게 많은 기분이에요 자 우리 특별히 구린아저씨들 손 한 번 흔들어주세요 네 그래요 자 요즘 아주 어려운 시기에 네 이렇게 자 우리 여자친구 여기로 잠깐 오시고요 가운데 한자리를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고 빈자리에 제 7회 멤버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정말 준비를 해주시고 형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멤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제 가수 데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재강 시장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네 어울립니다 가운데 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재원입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거기 있으니까 매니저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보이게 좋습니다 네 옷도를 맞춰서 입고 왔네 색깔도요 아 제가 네 오늘 그 페스티벌에 노래하려고 나온게 아니라 네 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복장을 바꿨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재강 시장님 주말 준비하느라고 많은 고생도 하시고 이 평택 락페스티벌이 우리나라 3대 페스티벌이 되었는데요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평택 시민 여러분 공재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우리 평택 시장 되고 나서 평택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인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반갑고 오늘은 제 오후에 전국 밴드 경연대회 및 락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평택 자치신문 최민호 대표님 이목 회장님 감사드리구요 군임 여러분 파이팅 충성 충성 아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저는 세 번 구호 위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영광 네 영광 소리가 듣습니다 형태의 시의 영광 네 영광 네 영광 형태 시민의 영광 네 영광 네 출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재강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공재강 시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여자친구 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 누가 제일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친구이다 보니까 제일 친한 여자친구가 누구요? 저희 전부? 전부? 군인 아저씨한테는 누가 가장 편지를 많이 받아요? 군인 아저씨한테 어 소리 잘해주세요 누구에요? 어 모르겠어 네 그 우리 여자친구 데뷔한지가 1년 안됐죠? 네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대단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걸그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도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다들 아세요? 네 제목 아세요? 제목 뭐에요? 네 오늘부터 우리는 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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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